기다리고 기다리던 2021 야구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실상부 전국 최강리그 중의 하나인 남양주 큰악세리그 2도 2구 정식 리그전에 치러진 티그리와 최강 SJ 시범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꽃이입니다. 첫 타자를 가볍게 삼진으로 처리하는 야달꽃이 어우 시작이 좋은데요? 아 비껴맞은 타구가 우한이 되며 티그리에겐 행운이 SJ 불행이 됩니다. 거기에 안쪽 깊숙한 볼을 제대로 받아쳐 트롬포까지 쏘아올립니다. 인생 허무하다는 표정의 투수 밋밋한 높은 변화구가 또 한 번 쳐맞습니다. 이번에도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건 뭐 배팅볼인가요? 야달꽃이 겨울잠을 너무 많이 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마이피쇼까지 히트! 이야! 다행히 쇼스탑 이란기 선수의 더블플레이로 힘들었던 1회 초가 마무리됩니다. 티그리의 선발투수는 언더핸드 이정훈 선수입니다. 히트! 밋밋한 한가운데 볼을 그대로 받아쳐 자월한 타를 만드는 전지훈 선수입니다. 바깥쪽 슬라이더를 잡아당겼는데 아! 조금 깊었지만 잡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플레이네요. 히트! 바깥쪽 높은 볼을 강한 땅볼로 준환을 만들며 따라가는 1점을 만드는 이란기 선수 겨울 내내 훈련을 많이 했다는 이란기 선수 올 시즌 기대해봐야겠습니다. 히트! 아이고! 빠른 타구지만 잡아줘야죠. 또 한 점을 조금합니다. 핵받다 김순겸 선수에 이어 유선우 선수로 이어지는 강타선 배트 안쪽에 맞았지만 힘으로 밀어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주자 말루! 한때 매우 잘한 장영민 선수! 히트! 살짝 비껴맞은 볼이 오이풀이 되며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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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송구가 조금 아쉬웠는지 스텝을 밟아보는 LG 트윈스 출신 민경수 선수입니다. 비껴맞은 볼이 이 땅이 되었지만 소중한 한 점을 만들어 4대4 동점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 CK 창근 크게 헛방망이를 돌렸지만 빠른 발과 수비 그리고 컨택 능력으로 이번에 SJ로 스카우트 된 남유수 선수가 3위까지 딜로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삼진이 되고 마는 CK 창근 주석이 아직 안 올라왔나요? 골이 밋밋해 보이네요. 아이고 또 한 번 타자를 맞춥니다. 야달 코치님 컴퓨터 제공은 따 어디로 갔나요? 다블 찬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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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세컨 다블을 제대로 보여주는 김순겸 이란기 선수 고비를 넘겼다고 김정은 박수를 치는 투수 좋아 좋습니다. 아이고 또 한 번 배팅볼로 2루타를 주고 맙니다. 몸통 회전을 중심으로 훈련했다고 하는 야달 코치 훈련 성과가 영 안 나오는데요. 히트 바깥쪽 투심이 가운데로 쏠리며 우한이 되고 다시 5대4로 앞서가는 티그리 별의별 핑계를 다 대네요. 다행히 유 땅으로 2링을 마무리합니다. 형님 말세요. 진짜 잘 안 부린다. 빨리요 빨리요. 아 저 이번에 맞으면 통편집 해주세요. 아 내꺼부터 해야 돼 내꺼부터 3회부터 저 3회 안 올라갈 거예요. 3회부터 경기한 걸로 정훈아 바지 한 번 벗어 그럼 통편집 돼. 이 영상 정말 올리기 싫었습니다. 젊은 선추를 가볍게 이 땅으로 처리합니다. 중안인가요? 하지만 쇼스탑이 아 이가 제대로 되질 않네요. 하지만 잡았어도 빠른 발에 세일이 될 듯합니다. 날이 추워서인지 아직 제기량들이 안 올라왔나요? 3루 강습 아 이걸 잡네요. 그리고 3루 주자를 묶어놓고 빠른 통으로 일룰을 아웃시키는 센스 있는 3루 플레이였습니다. 대단한데요? 평범한 우풀 아이고 골을 놓치고 마는 프로 선출 민경수 선수 민망해 죽습니다. 사야를 우습게 보면 아니 아니 아니되옵니다. 이번에도 우이스 쪽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번엔 안전하게 처리하며 머쓱한 표정을 지어보이는 민경수 선수입니다. 아까쪽 꽉 찬 벌로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도루를 허용하고만 해요.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정구는 히트 볼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좌선 2루타로 또 한 점을 주고밥니다. 어? 그런데 쇼스타빌 릴레이와 세컨의 태그 플레이로 주자를 나오시키네요. 이야 멋진데요? 똥볼로 원스트라이크 또 한 번 똥볼로 파울 풀카운트 결정구는 아 조금 빠지면서 볼렛으로 주자를 다시 내보냅니다. 호수와 뭔가 사인을 주고받는데요. 아하! 좌한 사이즈를 한 번 시도해봤는데 볼이 한가운데를 몰리면서 안타를 맞고 맙니다. 투자 1-3루의 위기 상황 바깥쪽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슬라이더로 투스트라이크 결정구는 아우트 투심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야달 코치 제기량을 찾아가나요? 하지만 또 한 번 힙바이 피시볼로 주자 말리 위기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투수 다행히 바깥쪽 투심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형님 투심이 죽인다. 지금 막 대추 던져야 돼서 양팀 선수와 비하에 선출들도 알패스 쓰기로 했는데 선출의 자존심이라고 나무뱃을 들고 나간 김승겸 선수 결국 감독님에게 빈잔을 두고 맙니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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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삼자범태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인정훈 투수입니다. 아 이 슬라이더를 안잡아주네요. 야속한 심판님입니다. 아이고 꼿이다. 안쪽 맥힘 몰에 이 땅으로 원아웃 어우 조금씩 살아났는데요. 평범한 우쿨 아 오늘 양팀 루익수들 왜 그러시나요? 주자가 1위까지 진로합니다. 유격수 땅볼 한 번 더듬었지만 넥스트 플레이로 투아웃을 만듭니다. 전타석에 홈런을 기록한 선수 히트! 안쪽 볼을 제대로 잡아당겼지만 이번엔 높이 뜨며 촥풀이 되고 맙니다. 티그리의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연속 볼렛을 내주자 마운드로 올라가 투수를 안정시키는 포수 봤죠 봤죠? 겨울이고 첫 경기라 아직 곱이 다들 안 풀린 거라구요. 히트! 높은 볼을 잡아당겨 좌안이 되며 투자 만루를 만드는 최강의 CJ 기회를 잘 살려야 하는데요. 이 땅으로 원아웃이 되지만 주자가 들어와 다시 동점이 되며 주자는 2,3루 계속되는 찬스 히트! 깔끔한 좌안으로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며 드디어 6대8 역전을 만들어댑니다. 힘없는 투수 합당골 어 그런데 태그를 피해 투네안이 됩니다. 심판에게 엎드를 해보지만 세이브로 판정이 됩니다. 풀카운트 베이스 온볼로 주자 만루가 되자 투수를 바꾸는 티그리 팀 입장을 따는 투수 소표지 패야죠. 1,2회 1,2회 날리고 3회 1,2회는 다 날려야 돼. 3회 1,2회는 그냥 세킨몰드 해주는 거 아닌가? 1,2회는 그냥 몸푸 놔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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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올리고 말았네요. 히트! 깔끔한 좌안으로 또 한 점을 달아나고 다시 주자 만루를 만드는 김중겸 선수 오늘 세경직제인 투수 대미 어깨를 돌려봅니다. 왜 로드 볼? 잘 안보일텐데요. 보해라? 공 사라졌는데? 아하! 역시나 볼을 놓치며 또 한 점을 주고 맙니다. 잡아댕긴 볼 잡아댕긴 볼 유격수가 슬라이딩을 해봤지만 볼이 빠지면서 또 한 점을 줍니다. 오늘은 티그리 팀 유격수의 순환시대인가 봅니다. 쿨카운트 볼넷으로 투자를 내보내며 계속 점수를 주네요. 평범한 입당 아! 또 에라가 나옵니다. 이래서 리그 전에 연습경기 시범경기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가 양 팀 모두 약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 한 번 가수 타고와 조금 아쉬운 수비가 더해 자주관이 되며 싹쓰리로 3점을 가져오는 SGA 평범한 쇼당 이번엔 안전하게 처리하며 기낙인 사회말 공개이 끝납니다. 다음편 예고 LG 트윈트 출신의 코로나 풀과 젊은 대학 선출의 마무리 투수전 과연 그 결과는? 영상이 좋았다면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불러주세요. 아! 레슨 지점 더요?